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들고 이부들께 만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김종국 가수가 운영하는 김종국이라는 채널을 아실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김종국, 그렇죠? 김종국 가수는 운동에 관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계실까요? 명언 아시는 것 있으세요?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박수 감사합니다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에 맞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몸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또한 우리의 신앙도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묵상하는지 이런 마음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의 양식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때가 많은데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에 달하는 것이죠 크리시언들은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할게요 우리는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옛말에 한국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크리시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말씀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나오는 또한 막간 그런 인털루드인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두고 종말시대를 살아가는 요한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환상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또한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이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1절 그래서 이 환상 다 같이 살펴볼 텐데 1절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환상인가요? 이 환상을 보는데 1번째 심판이 나오기 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인가요?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죠? 무엇이 내려오죠? 천사가 내려와요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이 모습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절 보시면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무지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비슷한데 에스겔 1장 2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둘러싼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를 둘러싼 광채 모양이 어떻다고 하죠?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힘센 천사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해요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옆 사람 보고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천사의 얼굴은 뭐와 같다라고 하죠?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는 유한계시록에 나왔던 예수님을 향한 묘사와 또 비슷한데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한 손에는 일곱 별 입에는 양날칼 그리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하죠 요즘 목사님이 수염을 기르셨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되게 부러워요 수염이 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죠 재영준 선생님 아멘이시죠? 아멘 크게 아멘 저는 수염을 기르면 소자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고 전문용어로 얌생이 같이 생겨가지고 기를 수가 없는데 너무 부러워요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발은 어떻다라고 하면 불기둥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었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이 힘센 천사는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 너무나도 위대해서 마치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올 초에 신혼여행을 제가 뉴질랜드 남섬으로 갔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또 가고 싶어요 특히 이제 그 퀸스타운에서 그 크라이스토치를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산맥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 이게 지금 꿈인가 현실인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이게 압도되는 느낌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그런 아저씨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이는 이 천사의 위험이 마치 그만큼 위대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바로 엎드렸던 것처럼 그 위험에 압도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힘센 천사의 위험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위대한 천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에 작은 두른마리를 하나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다시금 내려와서 사자가 울부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사자와 같이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은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하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또 연상케 합니다 즉 이 천사는 이 위대한 천사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느냐 작은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내려온 천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천사가 어디 위에 서 있죠?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굉장히 롱다리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면 또 뭘 알 수 있느냐 이 천사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에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당시 요한과 당시 1세기 크리시언들에게 그렇게도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크리시언들에겐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냐면 로마 제국에 비해 교회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화려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방신들도 막 커요 이방신들을 향한 예배도 크고 화려한데 우리 크리시언들은 어떤가 살펴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작은 교회, 작은 예배, 작은 성도 그래서 작은 말씀, 작은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 겁니다 크리시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러질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를까요? 17, 18세기에 들어와서 개몽주의 세대라고 한 인라인먼트 피리오드에 들어옵니다 지성, 논리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쭉 나온 게 이런 과학적 개발들과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그 열매들이 위대합니까? 그렇죠? 세상과 도시로 나가보면 삐까뻔쩍합니다 너무 화려해요 교회를 보면 뭔가 뭘 해도 엉성해요 그렇죠? 너무 작아 보여요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나선다는 명목 아래 우리 이성이 가장 위대하라는 명목 아래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또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그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잘 짜집기한 책 아니야? 자기 개발서? 그런 전래동화? 그냥 그 정도의 책? 그 정도 내용을 담근 그냥 책 아니야? 라고 우리들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신뢰와 의지 또한 작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 마음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삶에 있는 여러가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내 손에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시나요 무엇이 더 거대하고 크게 느껴지시나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씨름을 하고 있는 크리스션들에게 또한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아 잊었니? 다시 기억해라 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하다 고작 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이 세상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비록 상황이 이래도 나의 위험을 제발 잊지 말아라 나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의 위대함을 정말 누리고 계신가요? 이 말씀의 위대함을 더욱더 기억하고 누리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말씀이 위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말씀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마이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위대하고 왜 위대하냐면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이 그로마이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그로마이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마저도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위에 짚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창조된 것은 이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는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어두운 장면 어두운 기억, 어두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무엇이 이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먹을 때 이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먹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먹을 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크리스천은 말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크리스천은 무너진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크리스천의 삶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엠브레이스 교회 모든 성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자가 의부짓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이죠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지는데 그가 부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곱 천둥이 나와서 각각 제 소리로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고 있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곱 천둥들이 따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둥이 하는 말을 4절을 보면 요한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둥의 말을 다 듣고 기록을 하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봉하여라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천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요한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일부러 게시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지는 누가 정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피곤한 스타일인 거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질문이면 또 좋은데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주 피곤한 스타일인 거죠 저 같은 자식이 나올까 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날 닮았을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을 하냐면 우리가 사실 어른으로서 아이에겐 모든 것을 가르쳐줘서는 알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알면 다쳐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만약 제가 부모님으로서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그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직 이것을 알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겠죠 또한 반대로 제가 이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해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랑과 지혜 비롯한 것일 것입니다 공감되시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그 모든 내용은 확실하게 가르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반드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주셨고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봉하지 말아라 그것은 기록하지 말아라 그건 알 필요 없어 대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해 하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분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지 않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겠죠 이미 받은 복음을 더 배우고 깨닫고 누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서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때 그거 아니야 복음을 쳐다봐 이미 가르쳐주신 복음을 쳐다봐 복음에 집중해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향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사춘기 마냥 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입에서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짧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의 한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올라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등등 하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카페에 앉아서 한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서는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맞죠? 창호 형제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복음의 말씀만 던져주시고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이제 카페에 앉아서 목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누가 그걸 모르나? 어린 마음에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우리 애기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앉아있다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목상을 해봤는데 사실 나중에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그냥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는 사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 복음이기에 그리고 내가 한 명의 성도로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먼저 복음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나 먼저 복음으로 돌아서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일부러 침묵하십니다 이런 깨달음도 안 주시고 마음에 찔림도 안 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이미 주신 복음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이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충분하다 내가 말해주지 않는 것 다른 것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복음을 더욱더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옛날 찬송 중에 Tell me the old old story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찬양 혹시 아시나요? 오래된 이야기고 들었고 또 들었고 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 우리의 삶에 있는 해답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고 꼭 기록해야 하고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새겨야 되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슨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 복음으로 만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집중하고 이 복음의 깊이만을 깨닫고 누리기에도 짧은 우리 80년 인생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복음에 올인합시다 복음에 올인합시다 자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저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공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사하였습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멘 5절 보면 누가 서있죠? 똑같은 천사입니다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있는 그 천사 이 천사가 무엇을 하나요? 오른손을 이렇게 하늘로 쳐 듣습니다 이것은 당시 맹세를 할 때 흔히 했던 행동입니다 6절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가 먼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분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천사가 맹세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6절 끝자락 보면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은 구신약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을 뜻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자손 즉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경 곳곳이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이 이야기가 진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천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행은 일치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언행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식스팩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방 깨달았고 지금 십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깨닫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행 불일치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못 사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 한두 번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게 반복이 되고 개선을 향한 노력의 모습도 없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지치지 않나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교회한 성도 서로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시니컬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망, 이런 마음의 상처를 절대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행일치를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끝까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는 악을 심판하고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완벽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완벽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진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배 속은 쓰라렸습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맹세를 한 후에 하늘로부터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이 하늘에서 음성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막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시험 공부할 때 그거 시험 페이지 찢어서 먹으면 그게 머리에 남는다고 했던 그런 내용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는 표현은 구약에 몇 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정 16자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근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나는 불리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저에게 그게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이 되었다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소에서도 나오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에게 보여준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족속에서 알려주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쵸? 그러니 이야기하기를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배를 불리며 너의 속으로 커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에스겔이 또 고백하죠 내가 그걸 먹었더니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을 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렬의 역사하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렬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가신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계신가요? 입에 꿀같이 단 말씀을 먹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것은 에스겔과 에레미야에서는 그저 달디단 말씀이었지만 오늘 요한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먹고 나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는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쓰라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뱃속이 쓰라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도 있는 반면 심판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이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런 은혜의 이야기는 우리 입에 닿니다 달디달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죄악의 상황 그런 심판의 이야기는 속에는 쓰라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계속도 먹고 맛보다 보면 이 복음의 양면성을 둘 다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존재합니다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양면을 맛보며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 마냥 세상에 좋은 일만 있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겠지 와 같은 그런 나이브한 생각은 내려놓고 동시에 인생을 그냥 다 산 사람처럼 아, 세상은 다 썩었고 소망이 없고 그런 시니컬한 생각만 가득 찬 모습 또한 내려놓고 기쁨과 슬픔 죽음과 부활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다 전체로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맛보며 나아갈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공감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만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노아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이미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후회는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후회하듯이 아 이것보다 이게 더 나았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계속해서 맛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하나님의 아픔 죄악을 향한 아픔과 하나님이 그 경험하시는 마음의 아픔이 공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팠는데 말씀을 먹다 보니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을 때 혹은 내 이웃이 죄를 지을 때 더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의 쓰라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더 안정적으로 삶을 구축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구원처럼 느껴졌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 이제는 돈보다도 그런 안정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그것이 내 입에 더 달다 그것이 내 마음에 더 기쁨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단맛과 쓴맛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먹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큰 선사와 그가 두르고 있었던 작은 두루마리, 하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하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백성과 왕들에 관해서 예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인 구원의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심판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맛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을 주는 것이죠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부르심을 다시금 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너무나도 큰 은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이 다시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마치며 우리 주위에 생각해보면 함께하면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삶에 재용 전두사님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너무 크게 웃으셨네요 제 주위에 민석 예비 집사님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너무 막 기쁩니다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반대로 때로는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기가 빨리고 힘이 드는 잠원의 말에는 잠원에 나오는 말씀에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생명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죽음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에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계신가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에서 이 비천하고 더러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내 욕심과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물들이고 예수님으로 물들일 수 있는 의심을 받은 것 내가 걸은 발자국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고 내가 뱉은 말들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만 가득 차고 우리는 죄악된 것만 계속 먹고 우리 입에서는 죄악만 계속 나왔을 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힘센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그 말씀을 먹고 맛볼 수 있는 것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이신가요? 복된 소식을 통해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자라는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아 주님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만 먹고 싶습니다 말씀만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내가 예수님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